아무 움직임도 주지 마세요. 자 인승 인승한 상태에서 그럼 여기서 그냥 거리 맞춰주고 DON'T GO ONLY KICK ONE 아시겠죠? 최대한 움직임을 잡게 해서 TWO 셋 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? 최대한 움직임을 줄이고 STOP AND KICK STOP AND KICK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움직이지 말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발만 들어서 KICK 그대로 발만 들어서 KICK 아시겠죠? 자 20번씩 다시 연습해 볼게요. 자 준비 20번 20번 20 20 오케이 오케이 둘 오케이 하나 고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